이번 섹션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문장,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어떠한 문법으로 짜야 되는지를 볼까요? 자바스크립트 스테이트먼트를 자바스크립트 문이라고 번역하죠. 얘는 웹브라지에서 실행될 지시사항들의 나열 또는 인스트럭션의 나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브라우저에 대한 명령입니다. 커맨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문은 브라우저에게 무엇을 할지를 말해주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여러 번 벌써 봤죠. document.getElementById 가로열고 demo quotation 가로닫고 .innerHTML equal hello dolly 하고서 세마이콜론 치면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문장인데 이 문은 무엇을 하냐면 데모라는 아이디를 갖는 엘레멘트를 찾아서 그 안에 innerHTML에다가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실행문이죠. 당연히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 번 봤으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런 자바스크립트 문장들을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의 문장들은요.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문장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인데요. bar x equal o, bar y equal u, bar g equal x plus y, document.getElementByIdDemo.innerHTML equal z. 자 어떻게 해요? 이 순서대로 실행돼요. x에다 5를 넣고요. y에다 6을 넣고요. x와 y를 더해서 g에다 넣고요. 그 g값을 innerHTML로 넣는 그 결과가 우리가 이것도 보았던 예제입니다. 자 주의해야 할 점 세마이콜론, 즉 이 세마이콜론을 꼭 사용합니다. 즉 자바스크립트의 문장을 분리하는 개념인데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끝나면 각 실행문 끝에다가 무조건 세마이콜론을 쳐주면 됩니다. 이거는 습관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세마이콜론 때문에 사실은 한 줄에 여러 개의 문장을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a 이콜 5 세마이콜론, b 이콜 6 세마이콜론, c 이콜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한 줄에 써도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이 예제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패러그래프의 아이디가 데모1인데요. 여기에 텍스트로 3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데모1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엘레멘트를 찾아서 innerHTML에다가 그 c 값을 넣으라고 했는데 a는 1, b는 2, c는 a 플러스 b니까 3이겠죠. 자 이렇게 돼도 3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이거를 줄 바꾼으로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한 줄에 한 문장씩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이게 이해가 쉬운 거죠.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장 안에 있는 공백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무시됩니다. 즉 여분의 공백은 무시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공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스크립트를 이해하기 쉽게 공백을 막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person이라는 변수에다가 heg라는 문자를 넣은 건데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붙여 쓰는 것보다 띄어서 쓰면 이렇게 공백을 넣어서 쓰면 좀 읽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산자 앞뒤에다가 얼마 뒤 공백을 넣어도 돼요. 즉 x 이퀄 y 플러스 g인데 보면은 그 연산자 사이사이에다가 공백을 넣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그럴 거다라는 정도의 문법이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라인의 길이와 라인을 자르기 보통 반드시 라인의 길이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80자 이내가 한 줄이 되도록 한 라인이 되도록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스타일이고요. 만약에 그 문장이 길어서 한 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적절하게 좀 잘라서 두 줄로 쓰면 좋은데 연산자 다음이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한 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document.gethelementbyiddemo.innerhtml.hello.ly 쓰고 싶은데 너무 길어요. 그럴 때는 어디서 줄 바꾸면 해주면 좋으냐면 연산자 사이사이에 있는 이 라인에다가 줄 바꾸면 해주면 얘는 그냥 한 문장으로 간주가 됩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줌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줌아웃을 해서 원래 크기대로 보면은 지금 헬로돌리라는 말이 이 equal sign 바로 뒤에 와도 되고요. 그래도 작동이 되고요. 이것에 줄 바꾸면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하시면 활용하기 우리가 좋을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블럭. 보통 자바스크립트 문장은요. 중과로 이렇게 이렇게 curly brace 라고 그러죠. 중과로 안에다가 문장들을 잘 넣어서 그거를 코드블럭이라고 우리가 그룹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룹이 되면요. 함께 실행될 문장들을 선언하는 데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바로 코드블럭을 사용하고 있죠. 대표적인 함수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C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function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my function은 그 함수 이름이고요.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실행될 모든 그 자바스크립트 문장들을 덩어리 지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 코드를 블럭 단위로 만들어줄 때 쓰는 게 이 curly brace 중괄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함수에서 보면은 지금 일단은 html 페이지 h1 엘레멘트 먼저 있고요. 패러그래프가 하나 있네요. I am paragraph 써있네요. 그리고 I am div div 엘레멘트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try를 누르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패러그래프와 div 내용이 다 바뀌네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 버튼 onclick 이벤트 시에 호출하는 함수를 보면요. my function 함수인데 여기서는 두 개의 문장이 실행되네요. 이 curly brace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이 두 개의 자바스크립트 문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실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 curly brace 즉 중괄호를 써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하나의 그러한 덩어리로 그룹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함수 때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들을 좀 볼까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행동을 식별하기 위해서 또는 조정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시작돼야만 돼요. 그 키워드를 다 우리가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break 문장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예약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C에서 배웠던, 봤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break, while에서 많이 쓰죠. continue, 그리고 debugger, do while 문, for 문장 쓸 때, function 만들 때, if, else 문장 만들 때, return 반환할 때, switch 문장 쓸 때, try, catch라는 것은 아마 C에서는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variable 만들 때,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우리가 다른 변수로 쓸 수는 없고요. 당연히 특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일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일종의 예약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들은. 그리고 변수명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